박근혜 박근혜 박근혜님 박근혜님 다음 작품에 어울리는 그녀예요 연기하고 싶다는 친구예요 잘 챙겨주세요 어? 쭉 들어가죠 다 있어. 어. 이름이 뭐니? 이미르입니다. 무슨 연기가 하고 싶니? 사랑이 담긴 연기가 하고 싶습니다. 오케이 잠시만. 자기 소개해볼래? 저는 스물다섯 살 이미르입니다. 한국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.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.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재개발 지역이라 언제 쫓겨날지 몰라서. 유명한 배우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. 저는 감독님 작품에서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. 감독님 작품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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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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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